역사를 한 호라고 땅을 파다가 커다란 돌을 하나 끄집어내어 놓고 보니 도무지 어디서인가 본 듯한 생각이 들게 모양이 생겼는데 옥도들이 그것을 메고 나가더니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온 모양이길래 쫓아 나가보니 위험하게 짝이 없는 큰 길 가더라 그날 밤에 한 소나기 하였으니 필시 그 돌이 깨끗이 씻겼을 터인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변계로다 간대 온 데 없더라 어떤 돌이 와서 그 돌을 업어갔을까 나는 참 이런 철양한 생각에서 아래와 같은 장문을 지었도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참아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의 모델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 부소서 어떤 돌이 내 얼굴을 물그러미 치어다보는 것만 같아서 이런 신은 그만 찢어버리고 싶더라 그런 식으로 보면 보기 택 변 눈 시고 감사합니다.